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제3연육교는 길이 4.88km, 왕복 6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이에 들어서는 세 번째 달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영종도 9배터입니다.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제3연육교는 바다 건너 청라 국제도시를 연결합니다. 국토위양부는 지난 1991년과 1997년 제3연육교 건설을 승인했고 2005년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건설비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3연육교 건설은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세 달이가 들어서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분을 모두 보존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손실분을 모두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부와 국가정부지방부 정부가 국민과의 한 약속은 신뢰 차원에서 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3연육교 건설을 철석같이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만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 이미 1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계약 해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분양 계약자분들이 다 계약 해제를 다 원하고 계세요. 교통문제 사실 큽니다.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제3연육교가 안 되면 아마 단지별로 지금 입주 거부라든가 장근나비 거부운동을 벌일 수 밖에 없어요. 최근 인천시가 선착공 후 협상을 카드로 꺼냈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 두 개 다리의 통행량 손실 2조 원가량을 책임질 경우에만 건설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3연육교는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분양가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연육교 건설 사업이 인천시와 국토부 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으면서 영종과 청라지구 주민들만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인방송 노명준입니다. 경인방송 노명준입니다. 경인방송 노명준입니다. 아멘